울산 동구 연포산 터널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그 바로 아래 교각에서는 2명의 노동자가 석 달이 가까운 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 하층지회는 이런 상황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 하층지회에 노동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문제 제기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에는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회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이 문제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를 조사해서 정말 이게 존재를 하고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음련이 처벌받아야 되고 또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오늘 교각위에 올라간 2명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에서 1년째 고용성계가 되지 않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김종훈 의원이 진상조사를 위해 교각위에서 농성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취재진이 함께 했습니다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농성자들의 표정은 의외로 밝아 보였습니다 지금 건강이나 전반적으로 좀 어떠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지금 건강은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자공차 매연, 소, 특히 진동이 상당히 지진 밤도 한 5호 정도가 되는 되게 순화적으로 이렇게 큰 차가 지나가면 갑자기 놀라는 그런 정도 있고 바람이 상당히 빼바람이 있다 보니까 바쁘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여기 올라오고 난 뒤에 그나마 주변에서도 이렇게 관심이라도 좀 가져주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들이 많이 좀 생기고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는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저희 조합원들은 계속 블랙리스트로 쫓겨났고요 알다시피 뭐 저희가 볼 때는 위장폐업인데 석관액인데 본청에서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파물량템이나 다른 공동들은 다 이관이 되는데 유독 저희만 안 됐었고 그리고 2003년 노동조합 생겨나서도 계속 그런 걸 알고 있었고 전영수 씨는 블랙리스트가 노조 탄압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현장의 블랙리스트는 진짜 한 가정을 그냥 죽이는 겁니다 한 가정을 그냥 죽이는 거라고요 그거를 서슴치치 않고 하고 있는데 그걸 당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럴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더러운 거는 블랙리스트가 진짜 안 보여서야 된다 저희 사업장만 뿐만 아니라 아는데 저희가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 계기가 정말 돼서 전부 다 그냥 우리 따뜻하게 그냥 우리 목소리 좀 다 내고 좀 우리 것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리스트란 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들의 명단을 뜻합니다 결국 블랙리스트에는 감시와 통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동자가 이제 어느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전직을 해야 되는데 더 좋은 데를 가야겠죠 전직을 할 때는 노동자가 원하는 정보만 거기에 담아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담는 게 이제 블랙리스트이죠 원하지 않은 정보를 굳이 회사에서 담는 거는 이제 옮길 직장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이런 문제도 있으니 잘 판단하라 그러면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직장을 옮길 수 없게 생각하죠 단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 불가 명단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착오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딱 취업 불가 명단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업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자업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블랙리스트도 역시 취업 불가 명단 블랙리스트도 어떤 노동자업 활동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에는 노동조합과 관련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농성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 부분이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신 분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조선산업이 지금 큰 불황으로 해가지고 업체가 여러 개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분들이 또 재취업이 또 안 돼가지고 하는 상황은 저희 원청이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만 이게 뭐 블랙리스트가 전혀 사실 무건인 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각에 올라가가지고 뭐 농성을 하는 걸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순에서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청지휘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확신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2003년 이후에 우리 초창기 조합원들이 10년이 지났잖아요 이력서를 넣으면 똑같이 되다고 해요 똑같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10년이 넘어도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현대중공업그룹사들 뭐 심지어 대우조선, 삼성중공업까지 못 들어가요 출입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공농승 중인 두 사람의 노동자 역시 블랙리스트의 희생자라고 주장합니다 교각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은 미포조선의 하청업체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인데 그 노동자들이 속해 있던 업체가 4월 9일부로 폐업을 하고 폐업이 한 달 전에 공고가 나니까 폐업 공고 나고 나서 고용승계 노력이나 재취업 노력이나 숱하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취업이 안 되는 걸 확인을 하고 현재 교각에서 농성 중인 전영수 씨는 15년간 여러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2015년 노조에 가입하면서 재취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40분대 넘게 전화하고 이력서 넣고 사무실 찾아가고 그리고 근조부 선행 근조부 의장 할 것 없이 공고 나온 데는 다 찾아갔거든요 찾아가고 만나보고 대답은 똑같아요 몇 개 솔직히 그런 정황이라는 게 계속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거든요 이에 대해 현대 미포조선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농성자들이 주장하는 게 폐업한 기업 소속 직원들이 다 고용승계되고 본인들 하천지에 가입한 자신들만 고용이 배제됐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을 좀 알아본 결과 실제 폐업한 기업에서 종업분들 한 70명 중에 30여 명만 사내 협력사에 흩어져서 취업을 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사실 업종을 떠나거나 실제 파업 쪽으로 전제를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소재 파악도 안 된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고용승계되고 본인만 고용이 배제됐다 이거는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취재진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내 하천업체를 운영했던 대표자들을 만나 고용승계의 현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은 물론 후임업을 받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경영을 하려고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량 나온 거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이 중에서 후임자가 들어왔을 때는 자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승계를 할 때 100%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에는 후임 승계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만 내가 취하지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하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승계라는 그 자체는 하지만 현대중공업 사내 하천지회는 하천업체들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숙련공들은 대부분 고용승계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70명을 전부 다 받아라고 우리는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70명 중에 거의 절반은 물량팀이에요 팀으로 이동하는 그분들이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본공들은 정해져가 있어요 그래서 숙련된 노동자들은 거의 전부 다가 업체 장이 바뀌든 이름이 바뀌든 그 사람은 다 고용해요 왜?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조합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물량팀 소속이었다면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힘들죠 현대중공업 사내 하천지회는 원청의 노조 탄압 증거로 한 하천업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대표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양에 있는 이승호나 전영수나 안 다니니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번에도 살리려고 전부 다 안전도 우리가 지키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조합은이 나온 이후로 그래 뭐 좀 더 밟히고 있어서 안 된다니까 지금은 당장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분은 우리 쪽에 또 압박 들어온다니까 국내 압박 들어옵니다 내가 알아 회사 심리를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뭐 생산 부사나 그쪽으로 이제 그만둬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니까 그래 내가 참지 못한 상황이 돼 보면은 그런 때 보면 이제 굉장히 악화돼 보면은 그 핑계를 저 핑계로 골치 아프니까 의미 점점 사례가 많다니까 사내 하청지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업체 대표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또 원청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약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대화로 추측은 돼요 우리가 뭐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직접 해결하기 힘들면 약간 핑계나 구실을 만드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 하청지회분하고 업체 대표 분하고 그 통화인데 저희가 뭐 그 부분이 뭐 사실이 어떤지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저희보고 뭐 상황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수는 있겠죠 업체가 뭐 남이 부탁해서 뭐 받으라 하는데 변명될 게 없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정황들을 우리가 따져볼 때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다 업체를 폐업시켰고 이관시켰고 딱 조합원들만 배제시키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청이 하청업체의 고용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아 음 그 뭐라 하던 게 그래 그 저 서류 예 일단은 요금 안 되고 네 그 뭐야 일단은 보존 내가 일단 저쪽에서 얘기는 일단 해놨는데 예 일단 입력 저기서 한 사람은 입력은 되기는 되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꼭 세야 되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요? 누구야? 네 직접 연락이 왔더라고 내가 이제 많이 나오고 얘기 끝에 네 내 끝에 이제 전선에 걸린 사람들은 네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로 돌려서 한번 얘기를 했어 네 전선에 걸리는 사람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회사에서 지금 뭐냐 원하는 게 아천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 네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고용에 관한 부분은 원청이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현대 미포조선의 입장입니다 원청에서 우리 업체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이나 해고나 고용 문제는 읍면이 그러니까 업체 대표가 지금 있는 독립적인 경영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청에서 뭐 여기서 어떻게 고용을 해라 말라 해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뭐 실전법 위관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개입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과 관련한 원청의 개입 여부에 대해 하청업체 전 대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류 서류 면접을 중국에서 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뒤에 첨부되는 게 이력서 건강검진 그 다음에 사진 중점증을 등본을 띠가지고 제출하면 개인정보가 신상이 들어가니까 중국에서 날 수가 있죠 운영지원부라고 있습니다 운영지원부에 서류가 올라가거든요 운영지원부에서 일단 글러요 운영지원부에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봄은 이 사람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람은 프렌트 노조, 이 사람은 금속농 이런 것들이 참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리스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글러내고 이 사람은 사상이 꼬로마다 꼽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상대방한테 당신은 사상이 꼬로마이기 때문에 못 뚫은다고 말을 못 하죠 이론이 찼다 아니면 건강이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뽑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사상이 깨끗하고 원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심지어는 소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소장이 잘라라는데 제가 안 자르다가 한 4개월을 버텼어요 소장을 안 자르고 계속 쓰다가 그 기성을 뭐 30%, 40% 줘버리니까 제가 방금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 봅니다 원청에서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보내 왔다는 문자 내용입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원청이 하청업체들의 노무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청업체 대표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블랙리스트는 하청의 문제뿐만 아니고 오래전부터 저는 노동계 쪽에는 있었다 십수년 전부터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청을 하청대로 관리를 했지만 또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관리를 해왔거든요 정규직 블랙리스트하고 하청 블랙리스트 관리는 또 달라요 근데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만으로도 바로 리스트가 되면서 그 업체가 관리가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업체가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고 물량을 축산다든가 해서 압박을 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배지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가 취재진은 온라인 언론에서 노동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기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취재해보고 싶어서 순산지자 기자의 입신이 컸죠 근데 취재하면 할수록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났던 하청업체 사장 그리고 하청업체 총무 그리고 피해 당사자 그리고 그거를 계속 다뤄와 옆에서 지켜봤던 시민단체 사람들 심지어 정규직 노조조차도 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현대중공업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허환주 기자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조 활동에 있어 블랙리스트가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그 노조 필요성을 모두 절실하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노조가 있으면 그러니까 개인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 공동의 목소리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반영된다는 것을 봤으니까 그거 역시 학습했거든요 정규직 노조가 그렇게 하면서 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자기네도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데 문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나는 부담스럽다 불입받는 게 걱정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2014년에 소위 말하는 민주노조가 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원화청이 이제 노조 가입률을 굉장히 올리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뭐 평가는 갈리지만 했는데도 여전히 답보 상태인 거는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던 그 블랙리스트라는 주술이 현장에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죠 지난 2003년 현대중공업에 사내하청노조가 만들어지자 조합원이 소속된 회사들이 폐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결과적으로 해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노조는 2005년에 원청의 개입이 부당노동행위임을 노동위원회에 고발하고 2010년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내린 이러한 판결은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사실은 하청노동조합의 사용자는 사실 하청회사 사용자거든요 그런데 문제 그 사건의 쟁점은 뭐였냐면 원청이 하청노동조합의 사용자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 준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장으로 돌아가자 그 판결은 났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었죠 그 사이에 이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대다수의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하면 업체 폐업되고 해고되는구나 라는게 이제 각인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노동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청과 하청 관계의 또 다른 블랙리스트 사례가 폭로되었습니다 노조를 만드는 움직임과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특히나 서울에는 노조나 이런 흐름들이 없었는데 이전에 저희 대리점을 통째로 계약 해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자동 해고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원청, 하청, 거기에 재하청 이제 이 구조를 악용하는 거죠 이제 회사가 현대중공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리점, 적 하청업체의 노조와 관련한 움직임을 제안하는 원청의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는 결국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 침해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동 3권에 대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사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인지해서 개입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노조원을 차별하는 블랙리스트는 결국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노동계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보다 더 폐해가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노동자들이 취업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막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보조금이나 문화예술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된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도덕하고 아주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누군가에 얽혀있는 이 실타를 풀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와 관련돼서 적어도 사용자 측에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어느 기업 할 것 없이 근로자의 희생을 통해서 컸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손을 노동조합은 기꺼이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대기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